반갑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셔서 피곤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갈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영상은 동북공정 최근에 또 소식이 올라왔네요. 물론 이 소식도 몇 년이 지난 뒤에 항상 터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돌솥비빔밥, 막걸리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벌써 중국에서는 중국의 조선적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가지고 결국은 중앙문화로 이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에 이런 방송 올리니까 저를 대단히 비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정보를 올리느냐 하는데 동북공정이 이렇게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 떠나서 여기에 우리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우리나라 방송에서 같이 받아보니까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고, 왜 위화감을 조성하냐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보를 알아보고 나서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또 항의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벌써 10년 전에 끝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정보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오히려 이런 것을 거짓 정보라고 저를 비판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쓸쓸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온 소식인 돌솥비빔밥하고 막걸리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시면서 과거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왜 우리나라 학기라든지 정부에서 나서지를 못하는지 그 사정도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동북공정 우리 한국의 문화가 중국 문화로 들어간 그런 배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 흥룡강성, 헤이룡장성이라고 부릅니다. 길림성, 지린성이라고 부르죠. 요령성, 야오닝성이라고 부르는데 저기는 말 그대로 동북삼성이죠. 동북삼성 문화는 결국은 뭐냐면 한국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문화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역사놀이를 잘 개발해가지고 저 문화 쪽에 있는 역사하고 문화를 끌어들이면서 동북공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 논리 여러분들 최근 소식 들으셨죠? 길림성에서 한국의 돌솥비빔밥을 말 그대로 조선적 문화, 유형문화로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단계겠죠. 지금은 말 그대로 조선적 무형문화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논리는 중국문화라는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림성은 말 그대로 계속 우리 문화를 조선적 문화라고 해가지고 중국문화로 지금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최소 56가지가 조선적 무형문화로서 등재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 2007년에 1차 발표 때 부채춤, 칼춤, 학춤, 접시, 상모 돌리는 거 그네띠기, 널띠기 저를 대단히 욕을 했습니다. 저런 적 없는데 왜 자꾸 저보고 거짓말하냐고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이 있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냉면, 전통악기 제작기술이라든지 환갑장치, 돌잔치 이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통 오버까지 해가지고 2007년에 조선적 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2009년에 아리랑 타령, 시름, 줄다리기, 윷놀이, 된장, 인절미, 도소 제작기술, 김치, 장례 이때 근 20개가 중국의 중화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세 번째, 2011년에 13개, 막걸리 양조기술, 4차 창극, 판소리 5차에는 농악, 장단, 돌솥비빔밥 해가지고 벌써 오늘 기사가 며칠 전에 떴지만 2021년에 게임이 끝난 거죠. 또 쌀떡 이런 제조법이 전부 다 조선적 무형문화 그러면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요령성에서는 2011년 4차 발표 때 명절을, 추석을 조선적 추석질을 해가지고 중화문화의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대단히 빠르게 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문화 동북삼성의 문화는 결국 한국 문화인데 조선족을 빌민해가지고 모든 한국의 문화를 중화문화로서 등재시키는 전략, 대단히 말 그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쓴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역사부터 뺏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역사를 그렇게 또 갖다 바친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기 사람들이고요. 자,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우리나라 유명한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이라든지 방크도 많이 활동하는데 아무 말을 못하죠. 왜? 여러분들 왜 모를까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운동하는 단체에서도 왜 속수문책, 아무 말을 못할까요? 바로 중국의 동북풍적 논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은 과거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항상 중심이 한족이랬죠. 진화족, 한족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라고 중화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만 화해 이렇게 듭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이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왔는데 동북공정, 중국에 살고 있는 55개 소수민족을 중화문화로 하나의 여성입니까? 보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족 중심의 사관을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화해사관을 버립니다. 버리고 어떻게 전환하느냐? 보시면 통일적 다민족 문화로 국가론 신중화주의 문명사관이래가지고 저 새로운 중화사관을 만들어냅니다. 중국하고 중국의 한족하고 55개 소수민족을 이제 편가르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의 중화역사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죠. 55개 소수민족이 가진 모든 역사 문화는 누구 거다? 중국의 중화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로 가는 이유는 뭐냐? 중국 문화로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데 보시면 중화민족,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중화민족 중 하나가 조선족인데 그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는 당연히 뭐다? 중화의 역사와 문화다라는 논리 속에서 지금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막걸리 모든 것이 중화문화로 지금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없어지고 중국의 문화로 전세계의 말 그대로 소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역사적 논리를 대응을 해가지고 막아야 될 한국의 역사학계 국내 사학계의 실태는 어떻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동북공정이 이렇게 심화되고 우리 문화까지 다 뺏어가는데도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계는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 실태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 사학계가 취하는 실태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실망이 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칭 역사 전문학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동북공정 논리 비판한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에 보신 조법정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속사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의 부여사가 중국의 소곡사로 편입되었다는 거고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로 표기됐다는 내용을 누가 우리나라 학자 중에 누가 나서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한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유튜버들, 역사 유튜버들 어느 사람이 나서 가지고 중국에서 한반도 북부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라고 영토 교과서를 그렸다고 발표한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유명 유튜버들은 그 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수입에 제재받고 중국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다면 어때요? 고구려 발의 역사 중국이 가져갔다. 주장한다. 요선에서 마무리 지을려야지 역사 영토사로서 언급하는 역사 유튜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 유튜브의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동북공정, 중국의 역사 왜곡,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비판해놓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가 진짜 역사라 대한민국을 극정하는 역사 유튜브인지 아니면 돈벌이는 하는, 돈벌이는 하고 뭡니까? 보면 주의수를 올리려는 그런 유튜브인지 여러분들 다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학도, 여러분들 박사, 교수된 여러분들 학자들 밑에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준 교수, 카톨리대 기경량 교수, 그리고 한당국이라든지 역사 관련된 거 그렇게 많이 나서가지고 환바,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이문영 씨 이 사람들이 과연 동북공정 논리 비판한 영상 여러분들 보신 거 있습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의 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들, 제자들은 과연 이 교수들이 동북공정 논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판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역사 유튜버,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누구냐를 보시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도 있게 다루고 대항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역사학자냐 돈벌이 역사학자냐, 직업상 역사학자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돈벌이 유튜브냐는 거기서 결정납니다. 왜 우리나라 학계는 속수무책일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전에서 미의회 조사국 CRS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북한 지역은 중국 땅이 맞다라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저런 과정 속에서 중국은 마음 놓고 한국사,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역사 문화로 편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47억을 지린 동북아 역사자단의 동북아 역사 지도지 외에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북부가 한나라 위나라 영토라고 지도를 그렸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버드대에게 10억을 줘가지고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한반도 북부는 중국 낭낭군 땅이라고 하버드대 명의를 빌려서 책 출간을 시도하다가 또한 폐기가 됐죠. 여러분들 영상에 보이는 저 학재를 내세워가지고 저 학재는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학재라고 주장하는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주장한 대로 그대로 책을 써줬잖아요. 저 양반은. 저 양반은 잘못이 없죠. 왜? 한국에서 한반도 북부에 평양이 있다고 하버드대 명의로 글을 좀 써달라 써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결국은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무슨 동북공정을 비판할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자를 어떻습니까? 그 폐기된 하버드대 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도책도 어떻습니까? 47억 지도도 원래는 독도를 점을 찍었다. 이런 쪽을 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평양 낭랑군을 고수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기경량 카투릭대 교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계속 유사사입이라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누가 비판하고 누가 막으려 하겠습니까? 고조선 1호 박사부터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체적 역사 당군조선의 역사가 없고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던 이만조선을 위치고 있는 사항에 EBS에서 나와가지고 EBS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동북공정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시집핀 주석은 트럼프 과거 대통령에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속국은 역사용어에서는 속국은 식민지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막걸리하고 돌솥비빔밥 사건이 벌써 터진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정부가 캐치돼가지고 신문사에 뜨는 우리나라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자료가 있으면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메림역사문화TV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과 같이 합니다.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